어떻게 10년만에 그렇게 마음이 식을 수가 있지? 그러니까 저 남편 때문이야 저 남자 때문이야 저 남자가 왜 해? 아니 결혼 전에는 오만 사랑꾼인 척 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온 동네들에 돈 퍼줘 돈 퍼줘 그것도 지 돈도 아니고 내 돈이야 아니 어저께 기밥천국 가서 참치기밥 먹는데 옆에 미키강수랑 양배차랑 새우손이 와서 먹더라고 있어 보이려고 어깨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계산했다 이러고 나가는데 참치기밥 두둘이 먹었는데 왜 7만 5천 원이냐고 왜 왜 왜 미키강수가 징쳐가지고 너보다 돈을 다 많이 받는데 왜 사줘 아유 내 돈 털어가는 귀신 아 진짜가 아무튼 저 여자 봐봐 저 눈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 어쩔 뻔했어 생긴 거는 무슨 전원일기 응삼이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응삼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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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비 사람 쌍꺼풀 여러 개야 보고 계시는게 아유 잠시만요 자surface 자유 한글자막 by 한효정